대청호 선박 침몰 사고 실종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사고 직전 이들은 총기를 반출한 뒤 지인의 보트를 타고 대청호에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. 대청호 한가운데에서 잠수부들이 시신 1구를 인양합니다. 실종된 2명 가운데 59살 이모씨의 시신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견됐습니다. 오후 늦게 또 다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지만 날이 어두워져 수색이 중단됐습니다. 구조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2명은 경찰지구대에서 유해동물 퇴치를 목적으로 총기 2정을 반출해 지인의 보트로 대청호에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. 말도 없이 그냥 자기가 간 거야. 대청호에서 배에 띄우는 것도 불법이고 우리 농순인데 못 띄우게 하지 그거를 누가 띄우게 해. 유해동물을 잡기 위해 포획허가구역을 벗어난 배를 타고 대청호에 나서는 등 이들의 행적은 의문투성입니다. 포획 활동을 하려고 대덕고 우리 관내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 또 사고 수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자체에 허가 없이 선박 운항을 할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한 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생존자와 선박 소유주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며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실종자 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